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오늘이 세븐티비 티노 만남 받고 있잖아요 정리 안 듣는데요? 마지막 방송을 맞이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이유에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오프닝을 할 때 무엇을 했었죠? 미션 미션 미션은 그쵸? 민규 형이 뮤직으로 보았던 세븐티비 한 번 볼까요? 우리 맘에 대해서 한 번 볼까요? 세븐티비 하나 둘 셋 세븐티비 여러분 세븐티비 기억하고 계세요 네! 24일이 24일이 24일은 베타가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송 17일이에요 1월 17일 세븐티비 세븐티비 하나 둘 셋 tek 세븐티비 세븐티비 하나 둘 셋 1월 7일 저희가 1월 7일 почему 지금 2월 27일 아 정말 여러분 시안님 팀장님 다음 최선은 무엇이든 개인 소개 해? 개인체조 국민체조 네 맞습니다 요즘은 지금까지 유랫이 거의 다 공개가 되었고 저 안됐어요 저는 안됐어요 지금 제가 그 하던 그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네 네 이름 안녕하세요 아령입니다 네 아령이 이번에 mvp로 오늘 저는 게임에는 과정이 진명이 신선이 되었고요 이제 살짝 말씀드릴까요? 여보세요 설레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 영광 너무 궁금했어 정리 오늘은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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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정군 다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1대 M 1대 M 우선 이와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팀의 아범입니다 이즈 이즈 이라고 합니다 형과 안쪽으로 화장을 물게 아니 형과 안쪽으로 화장을 물게 뒤에서 보습부스 안쪽으로 가입이죠? 네? 거기 앉았나요?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석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이라고 합니다 네 찬이요 찬이요 마지막 한 분 아 네 마지막 두 분 네 먼저 두세요 네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솔입니다 네 한솔 한솔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부승관입니다 부승관입니다 부승관 한솔 저희 미션 6번에 대해서 춘다고 메인칸을 돌아와서 이럴수에서 수행을 해 볼까요? 네 예스 고고고 힘든데 하지마 고고고 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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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솔 다름다 다시 감사합니다.